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 먹을 것이로 오늘 먹을 것이로 오빠 세우다 지니 조금 그만 오늘의 주인공은? 근데 화장하고 안경 쓰니까 안경이 아니라 마스크 쓰니까 되게 덥다 뭔가 화장이 여기 다 묻어나는 느낌이야 다시 못 쓸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야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 뭔가 몸 뚫려있는 하늘 다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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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만 볼까? 짠 벌써 뭐 묻었어 털랍 한 드셔보실래요? 이거 오빠가 화이트데이 선물로 사줬어요 행복해 냄새 짱이다 맛있어 미쳤다 말차가 녹차야? 그런 거 같은데? 너무 급해가지고 안전벨트도 풀지 않고 먹었는데 같이 먹자 배고프잖아 얼려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더 맛있다 그래? 뭔가 에그타르츠 같아 이건 이따가 먹겠어 진짜 맛있는데? 다행이다 왜 이렇게 내 혼이 나갔어? 우리 남편 안 먹었네 이렇게 한입 더 먹고 너무 맛있었다 이제 마스크를 단단히 쓰고 그리고 물이랑 이것저것 사러 마트에 가볼게요 오! 왔다 이거 어떻게 먹지? 이따 먹을까? 기분이 좋구만 기무았다 한번 했었네 응 진짜 기무았다가 오늘 4시간 돌아다녀가지고 완전 녹초가 돼버렸어 이제 집가서 밥 먹어야 돼 근데 다시 집콕입니다 아침에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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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